마지막으로 드릴 곡은 뭐죠? 찬스죠? 찬스라는 곡을 드려드리겠습니다. 이 곡은 제가 이제 처음은 싱글 앨범을 내리는 노래고요. 되게 좀 힘이 되는 노래가 되었으면서 노래를 만들어봤습니다. 그래서 혹시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그거를 추천해드리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도 이제 앨범이 있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고요. 오늘 이렇게 또 무대를 켜서 감사합니다. 또 다음 타임에 또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정우 님도 있으니까 꼭 그까진 봐주시고요. 저분 노래가 참 좋아요. 그러면서 저도 이제 입덕 하시면 감사하고요. 네. 제가 말을 좀 어누라는 찬스라는 거 드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구마은이었습니다. 그 어제 유튜브를 했는데 유튜브로 공연을 했는데 기타 이름 알려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얘도 있습니다. 얘 기타 이름은 이제 제임스라고 제 첫 기타고요. 기타 세 개 있는데 다 이름이 있어요. 하나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요건 제임스와 오늘 함께했고요. 제임스와 하은 누나 고맙게 한 공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시는 분 좋아. 고맙게 한 공연 방금 지을지 에어 이 시원 공부가 잘 쉬어서 나를 좋아서 나의 길을 잃었어 나의 길을 잃었어 조금만 한 번은 대체 뭘 기대하고 두근거리는 지속 부르지 않아도 내게 남은 많은 기회 그중 하나일 뿐이야 이젠 시작인 거야 그중 하나일 뿐이야 그중 하나일 뿐이야 잠시 먹는 게 좋아서 또는 영화도 두 개는 좋아서 우린 내게 멋있었어 누가 온다 터질 줄 알았어 나의 길을 잃었어 조긋한 그 마음이 대체 뭘 기대하고 두근거리는 지속 서두르지 않아도 내게 남은 많은 기회 그중 하나일 뿐이야 이젠 시작인 거야 다 좋아서 다 좋아서 다 좋아서 다 좋아섰어 그중 하나일 뿐이야 그리고 다 좋아섰어 내가 다 좋아서 다 좋아서 다 좋아서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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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 감사합니다.